국민의힘이 어수선한 틈을 타서 박덕흠 의원이 도둑복당했습니다. 박덕흠 의원은 가족명의 회사를 이용해서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 원대의 공사를 수주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국민적 공분과 지탄을 샀던 인물입니다. 당시 단군 이래 최악의 이해충돌이라는 수식어까지 따라붙은 것을 잘 기억합니다. 그런데 야당은 검찰이 1년 4개월 동안 기소를 안 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혐의가 없다라고 자체 해석을 내렸다고 합니다. 수사는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검찰이 미적거렸을 뿐 당시 의혹들은 하나도 해소된 것이 없는데 이런 몰상식한 셀프 면제부를 발행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윤석열 표 쇄신의 첫 작품이 비리의원의 도둑입당 도둑복당이라면 정말 그 나머지도 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런 느슨한 기준과 잣대라면 언젠가 50억 클럽의 곽상도 의원도 복당시키지 않겠습니까? 재산 편법 증여 의혹으로 선대위 합류가 좌초됐던 전봉민 의원이나 갑질 의혹의 최승재 의원이 선대본 합류할 날도 시간문제가 아닌가. 김종인 위원장 몰아내더니 비리와 부패, 구태정치인들의 머리수만 늘리는 이 모습. 국민들이 정말 실망할 것입니다. 1년 4개월 동안 기소는커녕 제대로 된 당사자 소환도 없었다는 검찰의 행태도 경악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혹시 박덕흥 의원이 그동안 키워온 스폰서 검사가 뒤를 봐주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은 봐주기 선택적 수사가 아님을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입증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김종인 위원장